쿠바의 독특한 줄서기 문화, 울티모다. 스페인어로 마지막이란 뜻인 이 단어는 쿠바에서 줄을 설 때 꼭 필요한 필수 중에 필수어이다. 한 줄 서기를 하지 않고 마지막 사람, 즉 내 앞 차례인 사람만 확인하는 것이다. 그 후에 근처 그늘에 가서 앉아 있거나 잠시 볼일을 보고 오기도 한다. 그러니 쿠바에서 줄을 서야 한다면 자신 있게 외치면 된다. 내 앞 차례인 누군가가 반갑게 손을 흔들어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뒤로 누군가가 다가와서 울티모 외친다면 울티모. 내가 마지막임을 알려주면 오케이. 빵에 치즈. 근데 배고플 때 먹으면 다 맛있으니까. 사실 뭐 뭐라고 얘기하면 위에 햄도 얹어주고 뭐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일쿱. 일쿱. 이제야 길거리 피자로 늦은 점심을 때워본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 왔는데 밥도 못 챙겨 먹을 정도로 왜 이리 바쁜지. 와, 가오디 성당 들어갈 때도 줄이 이렇게 안 서는 것 같은데. 너는 뒤에서? 네. 내가 그걸로 믿고 있어도 워낙에 믿는다. 어디에 오는 거야? 한국에. 어디에 오는 거야? 한국에. 어디에 오는 거야? 큐바. 큐바, 아니. 100% 100% 네. 어떻게 생각해볼까? 두 번째일에 내가 3G나 Wi-Fi 없이 DeepGear을 пытаться 못하지만 내가 빠진다. 네, 네, 네. 내가 잘못했어. 너무 많아요. 시간을 가고 싶다면 마레콘을 가고 싶어요. 날이 날이 오고 싶어요. 정말요? 마레콘을 가고 싶어요. 마레콘을 가고 싶어요. 마레콘을 가고 싶어요. 어디 갔냐, 그분들? 아... 아... 와... 제가 이 날이 다가고 싶어요. 이 뇌. 이 뇌. 이 뇌. 이 뇌. 탉. 왔습니다.